제가 몽을 꺼내줄 오케이 오케이 좀 걸린대 여러분들 어 다들 손을 꼭 모으고 좋은 팀에 걸리게 돼 됐어요 나쁘지 않은데? 내려가는 거지 어 내려가는 거지 위아래로 바꿔 4단이 팀 그대로 복귀파이 코트 주보리 걸보 절고 절야돼 연보성 자 제가 이걸 정리할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예 요렇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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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새끼 왜 이렇게 혼모스러워졌네 이 새끼가 아니 정말 왜 한 거야 하나취 요즘 여자 BJ들이 연보성 귀엽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방송이 아니구나 아 맞아 죄송합니다 주인공은 여러분들 첫 탑방이고 근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누나가 진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이쁜데? 이쁜데 거기가 내가 봤을 때 비현실적으로 화면이 되게 작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가까이 나오니까 우리가 용기를 복도가 줘서 누나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솔직히 성격 자체가 맞지? 약간 존나 착해 어 존나 착하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진짜 이쁘거든? 누나가 이제 합방 처음이고 내 캠이 솔직히 조명 많이 없고 사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장담할게요 이뻐요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이뻐요 여러분들 내가 본 후에 다 민요린 닮았다는데요? 누나보고 누구? 이거 강박제야 돼요 민요린 닮았대? 너넨 비하신대 민요린 아 진짜 닮았어 아니 근데 누나가 내가 봤잖아 피부가 진짜 누나가 근데 몇 살이야? 34살 아 나보다 2살밖에 안 맞네 철구 님이랑 한 살 차이고 와 소른데? 근데 진짜 개동안이다 아니 근데 누나는 뭐 아프리카 시상식에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멀리 찍으니까 그게 부담이 없었는데 합방 자체가 처음이니까 약간 떨리는 것도 있는데 이제 막 얼굴도 자신 없으니까 거기서 약간 좀 부담 아니 뭐가 자신 없는 거야? 뭐가 자신이 없어 근데 아까 제가 연구소에서 진짜 그랬어 쟤 물어봐 아 진짜 걸펀누가 너무 예쁜데? 어 진짜 이랬어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철구 님이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 그럼 사귈 수 있어? 그러니까 어 사귈 수 있지 어 진짜 그랬어 연구성 그랬어 아 이만 조금만 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소리야 아니 근데 누나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합숙 처음 얘기했을 때 안 하려고 했잖아 사실 합숙 생각은 없었는데 약간 성태가 나뉘게 안 돼 그런 질문을 했었어 만약에 합숙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약간 어? 나도 합숙을 하게 되면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말하자면 철구 형도 같은 팀 됐을 때 내가 표정이 안 좋았던 게 다른 걱정이 아니라 약간 메이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야 그냥 철택장 그냥 아무 말할게 철택장 철구업으로 도배 전단해드라 갑자기 철구업이 막 올라오는데 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되게 철구업이 되게 혼잡하고 자는 스타일이라서 우리는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우승 우승을 위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승 솔직히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50번 이상이에요 아 진짜로? 그 정도예요 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해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나 유튜브 보고 그 아리 그 누구지? 이만희이랑 같이 하는 거 봤어 근데 1티어급 실력은 아니야 근데 그거 맞아 왜냐면 내가 봤어 봤는데 내가 샷이나 그런 거 따랐을 때 막 반란이라든지 그런 사람보다는 한참 한참 떨어지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철구 너랑 나랑 비슷해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내가 대회 경험이 좀 더 많고 내가 대회 경험이 좀 더 많고 사실 나는 2티어로 나가기는 애매하고 1티어는 좀 부족했는데 스크립을 하면서 성적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조금 약간 고평가된 상태야 지금 그렇지 아 지금 첸재를 자꾸 문화지키라고 그러는데 아 오늘은 여러분 그딴 거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죽음에 앞서 우리가 오늘도 친해지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거 진짜 실력을 급상승 시켜야 된다니까 맞죠? 그래 어 자 아니 철구님 오 진짜 예? 아 나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철구님 미안한데요 네 이거 두 개 먹으면 그냥 밥 한 모기보다 더 열량 많은 거 아니야? 아니 이건 이건 안 먹을 건데 아 이건 내일 먹는 거야? 와 이 사람 미쳤네 아 저는 진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누나 솔직히 나 진짜 나 솔직한 평가 좀 해줘 봐 내가 지금 33살이잖아 내가 지금 늙었어 33살 지금 오늘? 아 솔직하게 말해줘 아 진짜 솔직하게 배나온 아저씨도 엄청 많은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아 33살 아 33살 어 말해봐 살짝 어려보여 한 6개월 정도 아 누나 나는 누나 나는 나 서른 짓이야 누나 미안 나 이거 대화 못하겠어 너는 그냥 커맨드 짓고 야 이 XXXX야 너무 밝아 요즘 나 여자들이 귀여워졌다고 좋아하는데 아 그럼 먹을게요 아니 누나 근데 원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누나 원래 서울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간 거야? 20살 때 올라왔다가 10년 살아가지고 오히려 난 서울 오니까 약간 더 고향 같더라 근데 진짜? 왜냐면 내가 막 10년 동안 살다가 내려가서 한 게 없으니까 거기서 집에만 있었으니까 사고 오는데 와 되게 반갑더라고 사토리 났어 진짜로 사토리라 쓰네 누나 솔직히 이렇게 합성 훈련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있어? 불편해할 거 같은 거? 어 아니 솔직히 말해 왜냐면 이거를 말해야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 하던가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 아 그런 거 없어? 그럼 편하게 하자 서로 괜찮아 아니 근데 방송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한 번도 합방 안 한 게 소름이네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? 한 3년? 3년이면 진짜 많이 한 거지 그 정도인데 합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마음먹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마음먹고 온 거야 3년 동안 배그만 했어 아니 여러분들 유튜브도 30만이야 30 몇 만이야? 32만 와 부럽다 씹 진짜 눈이 진짜 연보치 누나가 음식을 진짜 촛되게 잘해요 누나 어 누나 말 시켜먹고 그러지 않아? 누나 요리 잘할 거 같아 아니야? 아닌 거 같은데 나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충질하는 여자는 다 이뻐 나 진짜 서든어탭부터 해가지고 피치마니 서든어탭하는 여자들 다 이뻐 아 근데 그건 맞아 옛날에 막 배틀그라운드 레인보우식스 하는 여자들 진짜 다 이뻐 맞아 근데 또 공통점이 있어 다 담배 피어 아 진짜 진짜 피치마니에서 만난 사람들 아 맞잖아요 근데 이쁜데 다 담배 피어 나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은 됐어 누나는 안 피잖아 어 난 안 피웠어 근데 안 피게 생겼어 누나는 아 누나는 안 피워요 어 진짜 안 피해요 근데 너는 진짜 피게 생겼는데 왜 안 피니 아 나 그 말 들어 갑자기 갑자기 담배 피러 가는 거야 같이 가재 그래서 저 안 피우니까 왜 안 피해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처음 담배 왜 안 피해요 이러는 거라서 초근이 형 원래 안 피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누나 입장에서는 이번 개그를 인해서 합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아 맞지? 부는 사람 존나 부를 거 같아 아 엄청 많지 야 너 이제 처음이 어려웠지 이제 자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너 괜찮을 거 같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긴장감 풀렸어 지금 긴장감 풀렸어? 재밌어 아 연봉 씨 너도 이제 연애하고 이제 결혼할 나이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진짜 저도 외롭죠 항상 외로움에 입에 닿아 누나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방송 끝나면 공허하고 막 그런 거 그러고 나면 어 방송 끝나면 그러니까 나는 특히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 생긴 거랑 다르게 그래서 저도 진짜 외롭죠 그래서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맞잖아 그래서 연보성은 어때요 누나 그래서 연보성은 어때요 누나 난 누나 좋아 아니 왜 웃어 아니 왜 웃어 사랑하는 거 왜 웃는 거예요 누나 아니 아니 제님들은 비상 비상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착하고 약간 다정하고 약간 그렇지 좀 착하고 약간 다정하고 약간 그렇지 나 이거 다른 여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 근데도 왔는데도 되게 잘 챙겨주고 되게 뭐 세세하게 이거 괜찮아? 이거 괜찮으세요 이 말은 뭔지 알아? 얼굴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 그 말에 즉순 근데 싫다라는 거야 좋게 말해주고 싶은데 좋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절하죠 당연히 아 진짜 전 친절하죠 잘해줘야 게스트 왔는데 홍준호 왔는데 저 근데 걸 본다가 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 단 한 번도 없다고요? 단 한 번은 아니고 근데 그 게임 하다가 심한 쌍욕 한 적은 거의 없는 거 같아 아 이 놈을 하잖아 그 정도도 안 한다고? 어 안 한다고? 약간 해도 게임하다가 너무 짜증나 막 시불할 정도면 해도 시불할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연구해서 하는데 그냥 막 대놓고 이렇게 안 하고 안 한다고 사실 우리 방에서 채팅창에서 시합 비음만 나와도 그냥 가면 돼 그러면 그거를 오늘 깨줄게 응 오늘 깨주는 날이야 걱정하지만 자동적으로 나오게 해줄게 왜냐면 여러분 오늘 또 누나가 자기 집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서 아마 잘 못할 거야 환경도 또 다르거든요 FBS 환경빨도 받아요 그래서 아마 좀 못하면 진짜 갈궈야 돼 자 가보자 우리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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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